장흥군은 국민들의 행복 온도를 높이기 위한 주민 수건 사업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1월 5일부터 2월 3일까지 자체 설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설계단이 운영되면 소규모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설계 용역비 약 2억 5천만 원의 군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경험이 부족한 기술직 공무원들의 설계 능력 배양과 업무 연찬 등 기술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주민 수건 사업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차선 도색을 계량화하여 마을 안길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고 마을명, 군정 슬로건 등을 마을 입구 노변에 표기하는 내용과 시골 정치를 담은 마을 안길 보존 등 주민 노령화에 따른 안전 확보와 조용한 시골 마을에 생동감과 활력을 가미한다는 계획입니다.